와, 철빙숲인데? 뭐, 밀짚숲이야. 와, 밀짚숲이야. 진짜 핫골도 못 넣은 거예요. 아직 못 넣었어. 오케이, 시작. 지금 도끼 품었어요. 그렇지?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빠르다. 어떻게 굽었어. 너무 기뻐해. 저도 너무 기뻐해. 자, 지금 이제 시작해요. 2대1, 누가 2에요? 저요. 선생님 몇 점? 쌍점. 저기 봐, 저기 봐. 저게 뭡니까? 진짜. 안 됐죠. 방체, 방체. 전방 끝. 전방 끝. 전방 끝. 바. 전방 끝.